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BTS가 2일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4연속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수상자였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4회 연속 올해의 아티스트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BTS는 2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에서 더팩트 주최하고 팬앤스타 주관하며 온택트로 열린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 TMA에서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의 빌보드 차트 정상을 점령하며 K-POP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TMA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4회 연속 올해의 아티스트에 올라 더팩트 뮤직 어워즈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징적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와우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도록 해준 아미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매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한데 부담감을 이겨내고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아미 여러분 정말 고맙다. 며 진솔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가수들에게 시상하는 2021 TMA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는 올해의 음반 및 음원 성적 40%와 심사위원 성적 60%를 합산해 선정됐습니다. 전문 심사위원으로는 박순규 더팩트 편집국장과 박근태 작곡가, 조영수 작곡가, 라이언 전 프로듀서가 참여해 엄정한 심사를 했습니다. 가수들의 활동 성적과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활동 음원과 앨범 성적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BTS는 지난 5월 21일 발매한 버터로 6월 초 미국의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로 직행한 뒤 총 10주간 정상을 밟은 데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18주 연속 메인 싱글 차트 핫100을 지키며 25위,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기엄을 토하고 있습니다. 버터는 발매 18주째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해 빌보드 세부 차트인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통산 17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버터는 또한 지난달 28일 기준 전세계 인기곡 순위를 내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각각 19위와 13위에 올라 전세계적 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버터에 이은 퍼미션 투 댄스로도 다시 한번 빌보드 정상에 오른 BTS는 지난해에도 TMA 대상을 포함해 3회 연속 4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BTS는 개설 1년을 맞은 빌보드 2개 글로벌 차트 가운데 글로벌 차트에서 1년간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가수수들의 올 한해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빌보드가 지난달 28일 MRC 데이터와 함께 집계 발표한 별산보고서 글로벌 뮤직 앤 차트 리포트에서 BTS는 글로벌 차트에서 총 52주 가운데 가장 많은 15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하게 히트곡을 내놓고 있는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8주 버터로 5주 라이프 고스온과 퍼미션 투 댄스로 각각 1주씩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200 차트에선 통산 9주간 1위를 지켰습니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와 구포 유로 통산 14주 1위를 한올리비아 로드리고 다음으로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두 글로벌 차트의 52주 내내 머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BTS가 아니면 누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